한인 동포사회의 화합과 건강진진 인식을 고치시키고 한인 동포사회의 결속을 다진다는 목적 아래 마련한 행사는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참석자가 몰린 가운데 열렸습니다. 행사는 버나비 레이크 주변 4km를 걷기와 달리기로 구분하여 각 참여자의 능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출발하기 전 안전사고를 대비해 간단한 준비운동을 마친 후 시작됐습니다. 건강의 중요성을 좀 더 경각하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이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. 벤쿠버 방문 중 이번 가을맞이 가족건강걷기 날에 참석하게 된 이봉주 선수는 교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돼서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. 대회가 끝난 후에는 최대 가족 참가자상, 최고 연령자상, 그리고 거북이상 등 대회에 참가한 전원에게 시상을 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